넌 또 왜 엄마 보석상자를 열고 그래? 아니, 엄마 이게 나 미스 유니버스 사전 심사 때 입었던 거네. 그거야. 하아... 그때 작았잖아. 작아서 지퍼 안 올라와서 옷빈으로 막. 뒤에 막 이렇게 쳐가지고. 너 지금 이거는 넉넉할 거야? 넉넉하지. 근데 이거 이거 이거. 우리 불의 명복했을 때 엄마가 입었던 드레스. 평소 드레스를 즐겨 입는 권정주 씨. 방송에 없을 때도 몸에 붙는 옷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. 몸에 라인이 드러나는 이런 라인 때문에 몸에 긴장감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요. 우리 그때 인순이 아버지.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. 그대 내가 미워했었다. 고운 음색까지 완벽. 가수로 활동해도 손색이 없겠는데요. 복잡할 게 있죠. 이 서점에서 그대는 바로atore에서 chuck잎.